이명웅, 과연 어디로 가나? TV조선 미스터트롯2, MBN 불타는 트롯맨. TV조선과 MBN의 트롯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2가 살아남을지, 불타는 트롯맨이 살아남을지, 서예진PD의 말처럼 하나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TV조선이 선점하는 느낌입니다. 미스터트롯2, 김성주, 장민정, 붐 출연 확정. 미스터트롯2, 김연자, 진성, 합류 확정.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스터트롯1, 탑세븐의 행보입니다. 막내 정동호는 MBN 불타는 트롯맨이 가능하고, 장민호는 미스터트롯2에 출격합니다. 그동안 TV조선과 소원했던 김호중도 미스터트롯2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탑세븐 중 결정을 고민하는 멤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재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진선미 탑3의 행보입니다. 과연 일대진, 이명호는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2에 합류했고, 김호중도 출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동호는 서예진PD의 불타는 트롯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김성주와 장윤정의 출연을 확정지은 TV조선 미스터트롯2가 붐에 이어 장민호까지 붙잡았습니다. 붐과 장민호는 서예진 군단과 함께 MBN 불타는 트롯맨으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들이지만, TV조선이 발빠르게 출연을 확정지었죠. 이처럼 TV조선이 미스터트롯을 비롯한 자사트롯 프로그램 출연진을 하나둘 선점에 가고 있는 가운데 MBN 불타는 트롯맨은 첫방송이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얼굴들로 MC와 심사위원 등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가요계에서는 TV조선의 발빠른 행보에 서예진 군단이 다소 당황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TV조선 입장에선 절대 빼앗기면 안되는 출연진, MBN 입장에선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출연진이 바로 미스터트롯 탑7입니다. 현재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은 7명 가운데 3명 정도인데요. 우선 TV조선은 장민호의 출연을 확정지었죠. 9월 29일 TV조선 미스터트롯2 측은 장민호의 마스터 출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김성주, 장윤정, 부매의은 네 번째 출연 확정 소식입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 장민호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마스터의 판단이 당락은 물론 나아가 그들의 인생과 꿈에도 역량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죠. 사실 붐과 장민호는 서해진 군단에 합류해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됐던 사람들입니다. 붐과 장민호는 9월 7일과 14일 방송된 MBN 우리들의 트로트와 21일 방송된 우리들의 남진에서 MC를 받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서해진 군단이 MBN과 손잡고 처음으로 내놓은 트롯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에선 동시간대 TV조선 트롯 프로그램을 앞섰죠. 이런 행보 때문인지 TV조선이 섭외 속도를 높였고, 결국 우리들의 남진이 방송된 9월 21일, TV조선은 작년 전과 부문의 미스터트롯2 출연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가량 뒤인 29일에는 장민호의 출연까지 확정지었죠. 김호중 역시 사실상 미스터트롯2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탑7의 이론이 됐지만, 바로 TV조선을 떠난 김호중은 개별활동을 이어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호중을 제외한 6명이 탑6라는 이름으로 TV조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소집 해제 이후 활동을 제기한 김호중은 서해진 군단이 떠난 TV조선으로 다시 돌아와, 송가인과 함께 TV조선의 새 예능 프로그램, 복동이 들고 출연을 확정짓고 천도가까지 진행했습니다. 특급 역조공 프로젝트라는 콘셉트에 복동이 들고는 MBN이 불타는 트롯맨을 방송하는 11월 첫 방송될 예정이며, 지선 제압을 위해 TV조선이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요일 동시간대에 편성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경우 MBN 불타는 트롯맨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동원은 붐, 장민호, 김희재 등과 함께 MBN 우리들의 트로트와 우리들의 남진이 출연했죠. 이 가운데 붐과 장민호의 미스터 트로트 합류가 결정됐지만, 아직 정동원과 김희재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역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이들의 미스터 트로트 출연이 발표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동원은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서해진 군단이 TV조선을 떠나자 비슷한 시점에 출연 중이던, TV조선 프로그램을 모두 떠난 정동원은 한동안 휴식기를 보낸 뒤 MBN으로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가 MBN 불타는 트롯맨의 국내 및 해외 콘서트를 맡아 2023년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정동원 역시 불타는 트롯맨 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명호, 영탁, 이창원 등은 전혀 행보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류할 경우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 모두 탄탄한 이들 팬덤까지 확보하며 시청률 견인에 상당한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은 탑세븐이 자신들을 배출한 미스터 트로트의 마스터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에도 김호중을 제외한 탑6가 마스터로 합류했었죠. 따라서 한 명이라도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할 경우 TV조선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인 상황이라 섭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MBN 불타는 트롯맨이 탑7 가운데 몇 명이나 출연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특히 미스터 트로트 진, 임용호의 항보가 중요합니다. 막강한 팬덤은 기본이고 미스터 트로트1 진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크죠. 미스터 트로트2에 송가인이 출연하지 않으면서 미스터 트로트1의 진인 임용호의 이대진이 된 양지연에게 왕관을 씌워줬죠. 만약 임용호의 미스터 트로트2에 출연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마스터 출연이 유력한 송가인이 미스터 트로트2의 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용호와 영탁, 이찬원 등이 양측 모두 외면할 수 없는 터라 아예 두 프로그램에 모두 출연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임용호는 방송활동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영탁과 이찬원은 TV조선에 위탁을 받은 뉘에라 프로젝트 소속으로 1년 6개월 활동한 이후 서해진 군단이나 TV조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의 MC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한편 불타는 트롯맨의 MC가 누구로 결정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미스터 트로트2가 상징적인 존재인 김성주 MC의 출연을 확정지우면서 불타는 트롯맨이 누구를 대악마로 세울지를 두고 예측만 무성한 상황이죠. 전언문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JTBC 히든싱어 MC를 맡고 있어 합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언문은 MBN에서 2022년 1월에 방송된 2부작 아트싱어 MC를 맡은 인연이 있죠. 서해진 PD와 가까운 연예 관계자는 MC와 심사위원 등의 섭외 과정이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 예상치 못한 깜짝 발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2와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살벌한 트로트 전쟁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역대하 19장 6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특우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